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선배님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누릴 수 있게 된 자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2022 K3리그 18라운드 청주FC와 시흥시민축구단의 경기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홈팀 청주FC입니다. 최상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신민 골키퍼, 심동희, 김대협, 강영종, 이정택, 홍길동, 박승열, 인석환, 박성무, 문경민, 김재영 선수가 출전합니다. 원정팀 시흥시민축구단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승수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박준영, 이승현, 정호민, 이동희, 임정빈, 정상규, 김진현, 강신양, 이창훈, 유연규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관건이 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 팀의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에 시흥시민축구단, 오른쪽 검정색 유니폼에 청주FC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환, 인석환 슈팅! 막힙니다. 박산 쪽에서! 자, 김덕수 골키퍼가 한 번에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재빠르게 다시 한 번 잡아냈고요. 인석환의 엄청난 중거리 슈팅! 자, 거의 무회전으로 날아간 것 같은데요. 김덕수 골키퍼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치킨 종류들의 그런 간식을 또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대로 한 번 이창환 선수가 중거리 슛을 가져가 봤는데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그대로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던 이창환. 인석환이 올라와 있어요. 오른쪽에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강형중 낮게! 또 한 번 김덕수 골키퍼 품에 안깁니다. 밀어줍니다. 김재영. 김재영. 오른발 크로스 날카롭게 갑니다. 헤더! 문경민이 헤더 슈팅을 가져갔습니다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오늘 이 문경민 선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김재영 선수의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다시 한 번 경합을 붙여봐요. 골키퍼 나와 있어요. 높은 위치에서 압박 가져가면서 공격권 다시 한 번 청주. 다리 사이 뺐습니다. 김재영 내줍니다. 원터치! 임정빈이 끊어냈고요. 강한 태클 들어갑니다. 또 한 번 끊어냅니다. 박승렬! 신동희! 뒤쪽으로 김재영 내줍니다. 아크 정면 박성구 슈팅! 파사랍니다! 박성구의 중거리 슛! 상당히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돌아서면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 하지만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박성구 선수의 슈팅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득점 없이 2022 K3리그 18라운드 청주FC와 시흥시미 축구단의 후반전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검은색 유니폼의 청주FC,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시흥시미 축구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김대협이 준비합니다. 올라갑니다. 날카로워요. 아크 정면입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슈팅!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을 보여준 인석환 선수. 또 한 번 굴절이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인석환 선수의 오른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자, 이번에도 김덕수 골키퍼가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시고요. 또 한 번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뒤쪽이에요. 헤더! 막아냅니다! 김덕수가 막아냅니다! 자, 첫 번째 코너킥과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졌었던 두 번째 코너킥. 이번에는 깊은 곳으로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조금은 약했습니다. 김덕수가 막아냈습니다. 오성진 좋은 터치. 돌파합니다. 빨라요. 오성진 꺾어줍니다. 헤더! 막힙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골 라인을 벗어났다는 판정이 먼저였습니다. 아, 지금은 상당히 날카로웠던 공격이었거든요. 다시 한 번 보실까요? 아, 지금 거의 라인 선상에 걸쳤던 것 같은데. 다 푸시면 이풍범 교체로 들어왔던 두 명의 선수 김희성과 이풍범 주고받습니다. 가운데로 뒷발로 내줍니다. 이풍범 슈팅! 퍼션합니다! 이풍범의 슈팅! 상당히 아쉬웠던 공격 전개 아, 지금 이 박승렬 선수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마지막에 슈팅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풍범 김희성 오른쪽 돌파 따돌렸습니다. 김희성 김희성 올려줍니다. 반대편 갑니다. 헤더 떨어집니다. 슈팅! 어허! 혼자 상황! 걷어냅니다. 마지막에 박승렬 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강형조 가운데로 아크 정면 이풍범 왼쪽입니다. 잡아놓고 슈팅! 퍼서납니다. 심동휘의 슈팅은 높게 뜹니다. 여기에서 크로스 이후에 헤더로 떨고 넣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하! 박승렬 선수 머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을 가도 흘러갔습니다. 띄워보냈습니다. 정상규미라 가운데에 동료가 있어요. 어허! 쳐냈습니다! 잡아놨습니다! 아하! 오성진이 처리하지 못합니다. 머리를 감싸지고 있는 오성진 이창훈과 정상규를 거쳐서 이정택 맞고 뒤쪽으로 떨어진 공이 오성진에게 향했거든요. 김대엽 가운데 공간이 있어요. 한승욱 한승욱 슈팅! 퍼서납니다! 한승욱의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슈팅을 만들어냈던 한승욱! 하지만 골대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돌파 시도합니다. 오른쪽으로 김희성! 김희성! 가운데 내줍이라 박승렬! 다시 한 번 뒤쪽 넘어집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열했던 양 팀의 18라운드 경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최종 스코어 0대0! 전반전에 이어 후반전에도 득점 없이 양 팀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